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eyes를 중심에 두고 주변에 함께 다니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좋아. 네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 eyes and ears. eyes and ears. 이렇게 하지 않고요. eyes and ears. eyes and ears가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익혀줍니다.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어. 다른 대사에서도 eyes and ears라고 이제 들려올 겁니다. I was his eyes and ears. 저는 그의 눈과 귀였어요. I was his eyes and ears. I was his eyes and ears. 저는 그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어요. I was his eyes and ears. I was his eyes and ears. eyes rolling the back of h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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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머리의 뒤통수에는 눈이 달랐었어요. I was rolling the back of her head. I was rolling the back of her head. 눈이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비동사를 쓰면 됐었고요. 눈을 깜빡거리다. 눈을 깜빡이다라는 동사가 있죠. 눈이 건조해서 과도하게 깜빡임. 블링킹, 눈을 깜빡거림. 눈을 깜빡이다라고 할 때는 블링크를 쓰고요. 그의 눈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의료진한테는 체크를 쓰고요. 눈을 한번 살펴봐 달라. 그녀의 눈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가장 쉽게 쓰는 동사는 바로 눈을 감아봐라고 하는 감다라는 동사죠. 눈을 감아봐라고 하는 감다라는 동사죠. 뭔가를 봤나요? 저는 제 눈을 감았어요. 우리 아이 베슨이의 귀를 가렸죠. Be About에는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매번 내가 막 눈을 감으려고 할 때마다 그냥 눈을 감아봐. 어머나 어떡해. 죄송해요.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이에요. 잠깐 눈을 감았는데 졸았다라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눈이 수축되고 있어. Constricting은 수축되다입니다. 그의 동공이 수축되고 있어. 그들이 우리의 눈을 감았다. 안대를 했다. 이런 말이죠. 눈이 글로우한다는 얘기는 늑대인간이라 이럴 때 눈에 형광색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글로우라고 합니다 눈이 빛났어요 그의 눈이 빛났다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에 진짜 눈을 달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는 자신의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명사 아이스가 오픈인 형용사 상태로 keep 유지한다는 지격이죠 눈을 뜬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크른트의 낮의 뜻이 바로 belly입니다 거의 뭐 뭐 못하다 거의 저의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들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유니폼 입은 한 남자를 찾으라고 눈의 껍질이 벗겨진 채로 유지하겠다 즉 눈 똑바로 뜨고 살피겠습니다 골프채 한 세트가 있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봐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 라고 할 때는 오픈 내지는 필너를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오픈이 좀 더 쉽죠 수사반장이 경찰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대원들 눈 똑바로 뜨고 자기 4분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콰즈렌이라는 것은 둥근 원을 4등분 했을 때 한 토막을 말합니다 4분원 또는 4분면 4개로 나눠가지고 경찰들이 각 위치에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4분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눈을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다라고 할 때 ON을 쓰면 됩니다 나는 지금 시선을 지평선에 고정하고 있어 너의 시선을 나한테 고정해 나만 똑바로 쳐다보라고 똑바로 앉아서 날 쳐다봐 숲속에서 경찰들이 지금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여러분 앞으로 걸어나가시고 시선을 아래로 고정합니다 뭔가를 발견하시면 호루라기를 보세요 눈을 어디 위에 놓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죠 그녀를 본 순간부터 그것을 느꼈어 난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 소녀를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연인 사이에 눈이 마주쳐서 쳐다보는 것은 룩 인투라고 인투를 쓰게 됩니다 들여다보다죠 너의 눈을 들여다볼 때면 너 역시 그렇게 느끼는 걸 알아 바이 아인지는 뭐뭐 함으로써이고요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므로써 당신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봐 저 눈들을 보라고 저 눈들을 봐 제가 눈을 떴을 때 이 남자가 저를 깨물고 있었어요 지금 눈 떠도 돼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마 절대 눈을 떼지마 절대 눈을 딴 데로 돌리지마라고 그녀의 눈을 보라고 뭐가 보여 눈에 지금 안약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눈을 씻어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신체의 아이스의 눈을 가운데 두고 같이 어울리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없었습니다 깜빡이다의 블링크 수축되다의 컨스트레이트 형광빛처럼 빛나다의 글로우 그리고 눈의 껍질을 벗긴 채 보라라고 잘 보고 있으라라고 하는 keep eyes peeled 이런 게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눈을 놓다 시선을 놓다라고 하는 lay eyes on 무엇을 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눈물이 줄줄 흐른다의 water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는 단어들이었죠 eyes는 굉장히 쉬운 단어다 보니까 close your eyes, open your eyes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lay eyes on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keep your eyes peeled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번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어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